아 알죠 으 뭐 isto 아 이거참하게 생권되 이거 아 아 이런거 가야되는데 반장하겠다 내가 계속 월요일날 아무것도 안잡아놓는데 아 안갈라그랬던데 여기 파주까지 아 돌겠네 월요일날 멀리가면 안되는데 어디 확실한거 또다 내가 못가는건 넘겨야지 뭐 아 둘이서 그냥 해결하길 바랬는데 내가 근데 이 800이 나한테 밖에 없으니까 이 800만 아니었으면 여기 안가고 내가 좀전에 이거 가면 되는데 50km나 돼? 파주까지 여기오느라고 일거리 하나 놓쳤어 바로 어?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 빨리 끝내봐요 이게 뭐야 어디서 세는데 세는데가 어디가 되어있어요 우리 엄마이네 내가 진짜 다 이렇게 해놓은거 알겠지 그니까 물이 타고 넘치나봐 이게 안에 안에 배관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놨는지 이걸 비교해 봐요 이거 복품을 안썼잖아 복품을 안쓰고 막혔네 이것도 외부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어? 화장실 내부에서 문제인지 그거 보니라고 뜰거구요 어딜 파야되는데 지금 세음대가 어디냐고 근데 어쨌든 어제 배우새는 수셔보리 한 2m 들어가 진짜? 이렇게 카메라로 어 2m가 아니라 1m 정도 들어가는거 같아요 깊이네 네 확실하게 얘기해 어딜 파 알았어 가야지 저게 숙소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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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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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단 이 COP 그만해라 나 일요일날 일을 안하다고 야 빨리 사와 이거 야 여기 내가 제일 싸게 타는데 알겠네? 나 여기 천 사는 거 아니야? 천 사는다고? 천 사도 되지 근데 난 800이 더 난 참 800이 맞는데 나도 그거 가지고 저건 못할거야 왜 못할거야 나 힘이 없어서 못할거야 야 내가 더 힘이 없었어 제발 깨져있어요 여기 구석 만나기 전에 완전히 갈라지지 넷 넷 넷 넷 넷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뾰족한 날 좀 가져올래? 뾰족한 날로 좀 파야 되겠다. 안되겠다. 간단한데? 긴거! 나 원래 뾰족한 날 잘 안쓰는데. 어제 500원을 까는데 비기는 줄 알았어요. 500원은 어림도 없이. 이걸로도... 당연히 안되지. 그냥 찍더라도 파자. 꽂히면 되니까. 꽂히면 되니까. 그렇게emed Design 갑니다. 그냥 찍던다. 이렇게, 그다음 오면 nest이네. 그러고 Ju... 그리고 다음, bridge, 저녁 다리. 와 얼마나 무슨 씹 무슨 껌코 수준이야 아무나 아닌데 오베이크 신형 후형 유형이 훨씬 좋던데 신형으로 가면서 좀 기능이 더 없어졌어요 어떻게 야 야 이 사장 내가 바꿀게 퐁힌 데가 아니어서 어 귀가 귀가 아프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